아돈빠가 똔나 1렙 대 보통 그거 찍어요 Q 마당쓰는거 아니 Q가 마당쓰는거 아니지? 2 2 2 마당쓰는거 4렙 대 마당쓰는거 아닌가? 모르겠다 몰라요? 저 잘 안내가지고 딜을 알겠습니다 16의 위풍당당 자리아는 뭐에요? 자리아는 1렙때 뭐에요? 최대충전? 5 4 3 2 2 1 1 자 뭘 기다리느냐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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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하 즐겨봅시다 흑흑흑흑 아유 뭐야 이걸 쓴다 흑흑흑 흑흑흑 즐겨봅시다 흑흑흑 썼는데 흑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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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아 이걸 썼어야 되는데 W를 혁준이가 히익스 하자는데요? 그래요? 붐이야 붐 더블 쓰고 포탑 맞으면 돼요? 이거 뭐야? 내가 봤을때는 팔굽혀펴기야 쏘냐? 영웅들이여 내 총애를 얻고 싶다면 영웅을 모어봐라 콩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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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 저 올라가요 흠 먹었어요 아 먹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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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네 먹소 저 그 흠 믹 지금 또 노 지금 불마살라고 오 되게 넓네 아 이거 되게 넓어 이건 뭐야 너가 죽었네? 누가 죽었네 맞들여도 되나 그냥? 켜놓고 아 이거 켜놓고 맞들여도 되는구나 아 이 친구 7랩 특성을 모르겠지 잘 못내었어 그래 춘전은 못내었어 아래로 나오겠죠 나 계속 맞고있어 저리 다시 그냥 꽝대 꽝으로 붙으면 이기네 어우 꽝대 꽝으로 붙으면 이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상타가 너무 쉬운데요? 오 저 뺏겼어 뺏겼어 정신 차려 정신 뺏기느라 해골이 먹었어 안 쉬워 안 쉬워 노바 화났다 노바는 차단 차단해 놔야 돼 안 그러면은 계속 시끄럽게 불어 아 근데 자꾸 습관적으로 W 자꾸 습관적으로 써 상태로 어우 야 노바야 뻘공 뻘공 Q를 쓴다는게 자꾸 W가 나 아 아 아 아 아 아 어이 깼는데 안타 오오오 야 박아두 아돔 박아또나 아돔 박아또나 야 아쿰 잘잘했습니다 좋았다 마나 없으니까 편하구만 알아서 잡겠지 내려갑니다 야아 혼자 오버워치를 하시네 요렇게 하시면 되구요 애들 내려오니까 저는 바텀만 가겠습니다 노바에 화가 좀 풀렸을까요? 굳이 풀어볼까요? 대화 풀겠습니다 화가 풀렸을 수도 있으니까 오오오오오오 오오 난리났어 난리났어 여기서 아까 시청자들이 이거를 하면 좋다고 그러거든요 무게대고 먹을까? 남아야될래 W를 하면서 맞으면서 하면 디리 내가 날 안때리네 애들이 W 썼는데 날 안때리네 올라가겠습니다 선택은 간단하다 흠 안될거 없죠 13이니까 먹을꺼에요 아마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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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흈 흠 요 한글자막 by 박진희 아 자꾸 궁을 맞췄어 아 W를 맞췄어 소녀 소녀 아 못두겠다 아 미스카님 못뜨렸어 미안합니다 못뜨렸어 헬라를 못뜨린 아 내가 못했어 W를 상황했었어 무자비 이거 뭘까 집에 안가도 되겠는데 무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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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가 무我们 그거 무언가 무언가 Cheryl ㄷㄷ 줍시다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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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하고싶다 요거 너무 쎈데 요거? 사기인데 그냥? 너무 쎄 이거 사기야 그냥 재능이 아니고 그냥 하면 돼 그냥 너무 쎄 아 쉬운게 아니고 제대로 못하는데도 이게 하려그래 아 노바 몇타냐고 물어보는데 하타라고 대답해주면은 이제 상타 상타죠 안그러면 화를 내 이거 먹읍시다 동지들이 없어 동지들이 없어 동지가 없으면 나는 한낱 그 영웅에 불과해 쟤네들은 저걸 치고싶대 음 음 음 아 이거 항상 너무 상대가 안된다 좋았다 아 티레일 좋았다 스크래쉬 같이 맞아주면서 같이 맞을 필요가 없으면 아 저 조금 재능충인거 같은데요 티레일 아 저 보니까 재능충이에요 티레일 하신지 이거 처음 하시는거 아니에요 네 티레일 처음 했죠 아 그럼 재능충이에요 굉장한 재능충이고 과감하게 저는 티레일에게 한표 줄라고 했는데 비슷한 아우리엘을 드리겠습니다